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건데요.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 장세를 피하지 못하며 코스피가 2481선에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며 2481.0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은 사상 최초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단행했지만 예상과 부합한 통화 정책 결과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은 그보다 오늘 밤 11시에 예정된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을 통해 향후 9월 FOMC의 금리 인상폭과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 업계는 파월 의장의 연설 강도와 시장의 반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강화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47% 내린 2481.03포인트에 코스닥은 1.44% 하락한 802.4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이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만이 나홀로 매수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 기관만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모두 투어와 파라다이스 등 여행 관련주와 카지노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에선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다음 주 증시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 성장주, 경기 방어조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